내가 모르는 절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뭔가를 하려면 특히 제너럴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피드백을 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자꾸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자꾸 겉도는 답변만 하게 되는 것 같은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딱 조금 더 클리어하게 예를 들어 자꾸 이렇게 뭔가 뭐랄까 뻔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들으시는 분들 쟤네들은 뻔한 얘기만 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거를 차라리 아까 남주씨가 얘기한 것처럼 딱 하나의 주제가 됐든 아니면 하나의 문제가 됐든 그런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에 대한 차라리 그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면 그 안에서 조금 더 테크니컬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테크니컬한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지금 비디오로 찍어서 좀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같이 히찬형이랑 저랑 이제 몇 분 몇 분이랑 같이 예전에 미팅도 하고 인터널리 뭔가 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끼리 이제 같이 미팅을 한 거여 가지고 히찬형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가 진짜 한 200, 300장 됐던 거 같아 200, 300장 되는데 그게 다 이제 confidential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 어디 회사에 무슨 프로젝트 거기서 또 패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패널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여튼 어느 회사에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 한 장 형이 슬라이더를 열어놓고서 그냥 10분 동안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코스트가 어떻게 나왔고 머티리얼이 어땠고 이걸 바꿨고 사실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뭐 그런 크리벤션이 걸려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조금 애매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아주 간단 형은 뭐 코스업 같은 거 혼자 디자인하는 거 없어요? 따로 글쎄요 거의 회사 일들만 해와서 그런 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좀 해봐요 회사 일들이지만 회사 일 자체에 코스업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의 어떤 튜토리얼을 만드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게 몇 개 있거든요 가령 이제 튜토리얼을 하든 워크샵을 하든 아니면 뭐 워크샵도 뭐 한 학기짜리 워크샵을 하든 뭐 다섯 번 워크샵을 하든 아니면 한 번 워크샵을 하든 데이터에 관련된 거 아니면 무슨 컴퓨테이션에 관련된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거 맵핑에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의 어떤 무게중심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완전히 인트로덕션이 있고 조금 후배들 약간 대학원 레벨 정도 되는 뭐 석박사 레벨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디스커션하고 리딩하고 뭐 이런 식의 머티리얼들 그 생각은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 부지런하게 거기에 좀 약간 재미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절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뭔가를 하려면 특히 제너럴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떤 그 뭐랄까요 난이도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것도 좀 모호해서 가끔 한국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다보면 말한 것처럼 이제 박사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로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끔 내가 코멘트를 달다가도 어느 부분은 아 이런 부분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게 그만큼 부분적인 거고 뭐 나름 내로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내 기준에는 저거를 차라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튜토리얼을 만든다 그러면 난 좀 더 신인이나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나도 그거를 하면서 뭔가를 더 배워가고 더 딥하게 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는데 거기엔 제가 형한테 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 그거를 지도를 딱 그리고 딱 뭔가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날 그날에 관심사가 있잖아 형 지금 우리 비디오 찍기 전에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이야기 했잖아 그게 나의 관심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맵핑에 대해서 한다고 치면 맵핑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그중에서 그냥 프로젝션 프로젝션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 프로젝션에 대한 원리만 그냥 글로 적어놓는다던가 아니면 글과 플러스 무슨 테크니컬한 어떤 코딩 그런 저게 있다거나 그냥 세트로 그냥 한 덩어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 덩어지들을 그냥 그때그때 관심사에 맞춰서 쌓아 놓다 보면은 나중에 이타픽으로 그걸 엮거나 이타픽으로 이걸 엮어 이런 식으로 해도 나 그것도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거를 지금 회사 차원에서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해도 다 이런 데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회사라는 걸 떠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원론적인 그런 얘기들은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디벨롭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시도를 해 봤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그냥 그거를 오픈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얼마나 컴퓨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내 생각은 이래요 저 생각은 이래요 이런 게 될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다면요 예를 들면 2D physics 3D physics 바꿔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아이디 우리 막 이런저런 그런 방법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줄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은 이렇다 만약에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해가지고 완전히 전문적으로 디벨롭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좀 그쪽이 되게 유학이기 때문에 유저그룹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라스포퍼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컴퓨팅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데서 차라리 올리는 게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의미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사실 이 유튜브 하는 것도 저도 그랬거든요 정보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 영어도 못했죠 그리고 좋은 학교도 안 나오고 돈도 많이 얻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윗사람들이랑 부딪히게 되면 항상 무시라기보다도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게끔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지식의 어떤 독점 정보의 독점이거든요 몇몇 사람만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몇몇 사람만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사실 훌륭한 정보도 아니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커리큘럼을 자기 배웠던 거 그런 거 살짝 갖고 와가지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갖고 이제 뒤집어 벗고 뒤집어 벗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정보가 확 열리고 정보가 열려서 어쨌든 내가 영어가 안 되고 좋은 학교를 못 나오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고 하면 그 정보를 액세스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거창하게 내 능력도 안 되고 거창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형이랑도 얘기했듯이 한국에 있을 때 아니 형은 인터넷으로 회의를 처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오픈디자인 테크놀로지 할 때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거거든요 각자의 프로페션들이 있으면 그 프로페션들을 가지고 이 정도는 그래도 같이 공유해서 하면 좀 좋은 정보겠다 아니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컨피던트가 있다 어느 정도 진짜 뭐라 얘기하지 하나의 어떤 게이트웨이로서 정보들을 좀 줄 수 있다 후배들에게 실무자들에게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뿌려놓고 있으면 이제 사실 생각해보자 톡 가놓고 생각해보자고 내가 뭔가 빔을 공부하고 싶어 그럼 우리 어디로 먼저 가요 서점 가겠죠 도서관 가겠죠 그럼 빔하면 책 찾아보겠죠 그럼 책은 일단 몇 년 오래된 거고 다 과거의 책들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커딩했지 그러니까 최 근래의 어떤 정보들을 가장 실무에서 따끈따끈하게 다들 교수님들은 다 그걸 못하고 왜냐면 일단은 오프타픽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일단은 애들과 기능과 실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나마 학생들이 하시는 게 그냥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린다나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건축사 시험 같은 거 보는 거 거기서 그냥 몇 개의 정보들이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회사 1년 2년 경력사에서 배우는 게 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빔으로 서치해 봐요 빔으로 서치해 보면 거의 다 래빗 다 이런 거에요 좋은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튜터링 나오거나 컴퓨테이션 쪽 서치해 보세요 다 그냥 뭐 면 돌아가고 막 뭐 만들고 그라스프로 뭐하고 막 그런 거 다 해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기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면 그 파운데이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파운데이션은 너도 나도 얘기했으면 저는 아마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정보의 차원에서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공유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냥 그런 말씀 드리는 것들은 스스로를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되게 거창하게 빔에 대해서 내가 오늘부터 마음 먹고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딱 하면은 그 다음날 힘들어요 뭐 귀찮아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다 딱 한파핏 한파핏 지금 형이 여기 리크래쉬 디텍션에 관해서 저거를 만약에 저걸 갖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어떤 박사, 석사 애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했을 때 어떤 현재까지는 문제는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형이 리서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테크니컬한 부분을 저랑 이야기 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도 사실 나눠질 수 있거든요 저런 방법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도 아 그 중에서도 형은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에이전 베이스로 해가지고 피직스로 해가지고 그러면 요걸로 해가지고 의미있는 결과 나오면서 이것들을 패키지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거기에 다시 리비지트 해가지고 다시 그 패키지를 완성시키면 되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일하고 돈 받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래프를 만드는 것도 그렇죠 사실 그게 나의 재산이지 사실 회사를 여러분들 회사를 움직일 때도 결국에는 내가 가서 시간에서 일을 해주고 내 노동력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데 너 10불짜리냐 50불짜리냐 100불짜리냐 시간당 1000불짜리냐 갈리는 거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는 지식과 경험들이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잘 어필하고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을 잘 해가지고 연봉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력인 것 같아요 결국 다 디디니까 내가 이거 주는데 너 뭐 줄 거냐 이거거든요 결국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